그래서 혜디가 21일이었네 20일이었네요 오케이 열심히 했네 매칭에다가 테스트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날 것 같아요 그렇죠 Win 그래서 W 무슨 소리 나죠?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낸 거예요? In 그렇죠 I가 E 소리를 낼 수 있죠 I가 내는 소리들 한번 다 내 볼까요? 그렇죠 I, E, O 중에 E가 내는 소리 Win 아니 아니 패드는 놔두고 시험 여기서 치라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Pig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낸죠? E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? D 핑 핑 핑 저기 승... 뭐야 승민이 형 옆에서 시험 붙이라고 다음 얘는 핀 핀 핀 자 꼭 윈니가 F는 윈니가 꼭 아래 이제 스쳐줘야돼 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그렇죠 얘는 입술을 붙여서 빼면서 핀 펜드하고 체크하고 있어 핀 다음 얘는 쉐프 그래서 SH가 내는 소리 C죠 CH는 CH는 칩 이건 뭐가 될까 칩 포테이토 칩 할 때 그 칩이 이 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됐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THIS THIS 오케이 이렇게 하면 SIP SIP 이렇게 되겠죠 안녕 SHIP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D DIG DIG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A LIP LIP 그럼 얘가 내는 소리는 입 그렇죠 LIP 오케이 립 하면 입술이란 뜻이죠 립 립스틱 알죠 그렇죠 그 다음 그 다음 PIN PIN 오케이 그 다음 BIG 오케이 얘가 BIG 이면 이건 뭘까 B C 닉 what 니가 쟥 소리나겠죠 직 죽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뭘까 K 이게 그렇지 됐다 오케이 BIG 에는 뭘까요 클립 이거 최점에 있는거 가져오고 클립 얘가 클립이면 그러면 이건 뭘까 슬립 이건 슬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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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 클립은 종이 같은거 알죠 종이 이렇게 묶어두는거 클립 자 됐습니다 셀치고 패드합니다 애니가 많이 늘었네요